이번에 할 게임은 FTL인데 예전에 했다가 좀 많이 빡쳐가지고 지웠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게요 해서 나름 버티만 하다 하면은 이것도 주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자, 쭉 게임 갑시다 그래서 일단 하대를 하대를 해야 돼? 가자! 일단 가자 당신이 가진 자료는 잔존 연병 한방대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여정을 위해 보급이 필요하므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 구역을 충분히 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적 중에 반란군에게 따라잡히기 전에 탈출하세요 해서 스페이스가 AC 정지 그리고 뭐였지? 웹폰이 1,2였죠? 하고 문 열고 다 단 G가 여는거고 X가 닫는거에요? 쓰읍 일단 지금 치료 수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하고 자 갑시다 대충 어떤 게임인지 설명을 하면은 기다려 어떤 게임이냐는 그 뭐냐 우주선을 이용해서 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적 그 가장 최종 함대를 격파하는 거에요? 여기서 신호가 있는데? 근데 여기로 못 가잖아 아이 비켜 짠 짠 짠 오케이 전초기지 방어 그렇지 일시정지하고 쓰읍 쓰읍 보자 일단 무기실부터 파괴해 둘다 레이저야? 잠시만 둘다 레이저구나 그럼 무기실 파괴할 필요 없고 조탈실부터 갈게요 아 잠깐 이걸 두개 자리 바꿔 괜히 미사일 하나 날렸네 그리고 이것도 운빨 겁나 그냥 운빨 게임이에요 난 망했어 이제 그렇지 함선을 인양하고 좋았어 이래야지 그리고 일단 업그레이드 할게요 하나 올려 하나 올리고 문을 한번 올려줘야 되는데 점프 일이나 있었다니 이분들 진짜 용병인 당신은 반깁니다 반갑다 친구여 너의 임무에 대해 들었고 귀중한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왔다 필요없어 레이저랑 미사일 그러면 아르테믹슨 미사일은 무기실 아 이따 무기실 이따 격판시키자 설마 쟤가 나보다 먼저 쏘겠어? 흔해 야 쟤가 나보다 먼저 쏘네? 오케이 빗나갔어 크 좋아 이래야지 보자 안녕하세요 라인샤이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어 잠깐 아 야 이거 일단 쏴 오케이 아르테미스 발사 크 좋았어 함선이 폭발했습니다 광물주가 흘러내렸죠 이거 일단 문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되요 얘네들은 그래서 좀만 더 모아서 문 업그레이드하자 네 방송으로는 오랜만이에요 다른 분들 방송은 자주 뵀지만 완전히 중무장한 해석전이 당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승무원 한놈만 넘겨주면 나머지는 살려보내주지 저리 꺼져 미사일이랑 이거 레이저폼인가? 잠깐 그럼 이거 먼저 쏴야겠다 희망공군이 희하 희하 흐흫흐 희하 가자 레이저 맞구나 잠깐 어딨어 아이구야 잠깐잠깐잠깐잠깐 야 너 일로와 하고 레이저 살아있구나 괜찮아괜찮아 레이저 살아있는건 괜찮아 야 잠깐 어 오케이 알았어 진짜 그럴 것이지 여기는 그냥 불을 이렇게 켜야겠다 오케이 NG 보내줬죠 10의 크루 NG 숙련조는 없네 수리 속도가 2배로 빠르다 그러면 너는 쉴드시 가있어 그리고 얘가 얘가 여기에요 오케이 이렇게 가고 이거 애들 선언 기억해놓는게 요거였나 현재 숙련조의 보직을 지정합니다 그렇지 요기로 가고 그럼 애들 움직였을 때 다시 여기로 갈 수 있죠 치료 더 받아야 돼 오늘은 무슨 게임으로 FTE라고 우주에서 살아남는 게임이 있어요 망했어 일단 수리 다 끝내고 좋아 다들 제자리로 그렇지 가면 갑시다 함체 아 잠깐만 아 왜 야 벌써 스텔스가 있어? 미쳤네 나 무기성 공격하면 망하는데 나 무기성 공격하면 망하는데 나 무기성 공격하면 망하는데 잠깐 좋다시 좋다시라 안돼 야 망했어 이거 이러지 이봐 잠깐만 시작부터 잠깐만 잠깐만 쏴 설마 진짜 못다 이겨 일단 빨리 FTE를 차징하고 빨리 튀어야 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야 제발 불복 기절해 빨리 그렇지 일단 가 디스트레스 뭐 떴죠 오케이 좋았어 튀었어 아 씨 조난신도 함정이야 아 얘네는 왜 다 미사일 달고 있냐 원래 이렇게 빡센 게임이었나 네 조정하는 곳에서 사람 빼면 회피는 안되는데 일단 수리를 먼저 저는 해야되가지고 아 잠깐 무기실은 건들지마 지 아인지가 수리해 망했어 이거 잠깐만 아르테미스로 아 레이저 하나 오구나 다행이다 오케이 이거 1도 해놓고 너 잠깐 치료받아 둘 다 치료받고 오케이 아 꺼져 진짜 먼저 공격하게 누구야 난 네 죽일 거야 좋다실 그렇지 가만히 냅두면 어차피 공격 못해요 좋았어 좋아 하고 일단 문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쉴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보자 나가는 곳이 요쪽이야 요렇게 가면은 요렇게 가면 되겠다 오케이 당신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여기 이 설계도를 가져가세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크 좋았어 야 이런 게 있어야지 운 측정 불가 안녕하세요 당신의 통신기기가 인근 함선으로부터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기 시설은 작동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기엔 해적들이 두렵네요 우리를 호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지역까지 호의죠 나쁘지 않아 호의해줄게 초광속 엔진 가동하고 이렇게 가야돼 지금 이거는 내가 먼저 쏘면 안 되냐 좀 아 괜찮아 괜찮아 요쪽은 괜찮아 일단 니 아니 아니 너는 가 너는 가 있어 무기는 빨리 저거 해야되죠 일단 어차피 무기 고장 났으니까 조타실 가고 아르테미스 조타실 쏘지마 오케이 왜 아 미사일 아 미사일 미사일이 없구나 지금 괜찮아 괜찮아 저것보단 빨리 되겠지 짜아 잊었어 오케이 일단 부숴어 다이미스다 좋았어 나가는 곳 상점 상점 먼저 가자 오케이 상점 파는 상인이 있습니다 레이저 필요 전력량 2인데 아 불 지르는 거구나 헐레이저가 전력량 2에 발사탄 수 2 야 이게 필요한데 일단 연료는 충분하죠 팔만한 거는 방어드론 8호 지루폭탄은 내가 필요없어 장거리 탐사도 필요없고 페이지 2 5행기 재워실 아냐 난 이거는 이거 필요한 쪽은 아니야 나는 됐어 보자 미사일이 없어 미사일 좀 살까 아 근데 미사일 사기 좀 아까운데 4발 밖에 없죠 한 톤 더 버티면 망해 그냥 나가자 각 방마다 특수능력이요? 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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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은 뭐지? 잠시만요 여기 아래 방들이 있거든요 요 방 쉴드실이에요 그러니까 쉴드를 만들어줘 그 레이저 미사일 같은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쉴드는 두번째 예 엔진실 요 초강속도약 있잖아요 FTL 드라이브 이걸 빨리 채워주고 회피율을 높여줘요 치료실 선원들이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산소공급실 이거 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문을 열면 산소가 다 빠져나가요 우주니까 이거를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없으면 애들이 지식해서 다 죽어요 이거는 뭐 무기 여기가 터지면은 무기를 못 쏴요 여긴 조타실 드라이브하고 그리고 회피율이 높아져요 요거 망가지면 회피율이 제로가 돼요 스탈린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레벨이 높아지면 상대의 함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고 일단 이거 부서지면 제 함선이 누가 쳐들어갔는지 못 봐요 근데 이거 문은 뭐 상대가 강습으로 들어왔을 때 막아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오케이 일단 다음 섹터로 가자 멘티스 졸탄 가자 자 잠깐 졸탄 퀘스트 지역 여기야 위쪽으로 가야돼 그럼 아이씨 졸탄 괜히 왔어 당신의 도약으로 멘티스 해적선 쏟던 졸탄의 보안선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체류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해는 말아주세요 졸탄 애들 빡빡해가지고 멘티스 도와줄까 멘티스 도와 괜찮아 지금 소행성 지대라서 얘들 일식 가요 아 근데 아씨 이거 괜히 했나 망했는데 잘못 쏘으면 망하는데 어디 들어와 어디 들어와 쉴드 잠깐만 아잇 잠깐 망했어 이거 다행이다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일단 무기실부터 부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거는 끝났죠 아씨 쉴드성 고쳐 일단 쉴드 최대한 빨리 고치고 오케이 알아서 저거 문 부서졌죠 레이저 하나 정도 버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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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크루저만 배틀크루저라기보다는 그냥 제 함선 터지는거 보는 게임이에요 일단 무기 쓰지마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금 쉴드실 부수면 알아서 저게 부서줄거야 다들 제자리로 그렇지 아씨 피가 반이 됐어 알아서 그렇지 그렇게 부서지지 버틸 수 있어요 멘티스 종은 너무 깊어서 노행물에서 4분의 3만 야 5대5 줘야되는거 아니냐 이런건 잠시만 아 여기서는 쉽 저거 못하는구나 쉴 수 있는 데가 필요해 생존자되고 열 받는다 쉴드 올리고 이거 올려 그래가지고 지금 야 쉴드 두줄로 두줄로 합시다 아 이래야돼 지금 하시고 어차피 지금 저거 못써요 상점 나 선채수리야돼 함선피는 상점에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나 지금 놀이 없어 팔 수 있는 것도 없고 나가 다음 지역으로 갑시다 어차피 반란군들 저쪽에 있으니까 여유롭게 돌아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가면 되겠네 졸탄중에 연구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초광속 항해와 동면에 따른 유전형질의 변화를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연구참 야 뭐야 멘티스랑 락메이저? 됐어 나하고 여기 뭐야 EMP랑 레이전인데 괜찮아 버틸 수 있어 하고 일단 무기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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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일단 산소에 쫄려 죽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야 문을 문을 더 단단하게 오케이 해놓고 졸탄시 부개고 들어왔어 피해 아 잠깐 이거 부숴지면 안 되는데? 그렇지 잠깐 여기 닫어 닫고 잠깐 요거 다시 들어가 그렇지 하고 요거 다시 부수러 가죠 일단 졸탄시 먼저 부술게요 어차피 얘네들 목 졸라 죽어 네 타르시스처럼 주사위로 생사가 결정되진 않아요 난 닫어 난 간다 그렇지 하고 부숴 오케이 멘티스 죽었고 잠깐 이거 닫어 아닌데 락메 하나 정도 혼자 싸울 수 있잖아 야 와 전투다 이거 사 내가 얘한테 왜 쫄아야 되지? 그렇지 이거 그동안 상대의 씹은 개떡이 됐죠? 오케이 쉴드까지 다 파게 했어 크 야 불났다 저쪽 야 재미도 구경하자 상대 불났어 재미있다 죽어버려 아이씨 제거하고 연구기질 연락합니다 야 좋았어 야 좋았어 대암드로 마크 오케이 이래야지 이래야지 응 그리고 어 뭐러 그리다까 이거 아니다 일단 냅둬봐 인성이 여기서 또라니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고 구경 재밌죠? 아 졸탄 내가 왜 졸탄 쪽을 선택을 했을까 졸탄 실드 겁나 빡치는데 일단 깨 졸타실도 먼저 깨죠 괜찮아 이거 버틸 수 있다 무기함 먼저 공격해 이거 버틸 수 있어 나 한대도 안맞을 수 있어 일단 상대 보자 야 너네 이제 다 죽 아 잠깐만 어차피 요건 그러니까 잔인하게 죽이자 야 이븐도우님 안녕하세요 산소 없이 죽여버릴거야 너희들 산소 마시지마 봐봐 점점 빨개지죠 아 고쳤어 아 아깝다 지식사하는거 볼 수 있었는데 크으 좋았어 하트는 졸타실도 아 이거 뭐야 아 NG함선이야 이거? 잠깐 어 레이저 두개 아 잠깐만 수사체격추가 왜 여기서 나와 잠깐 이게 MG야? MG 안에 뭐 아 NG 있구나 수사체격추라 오케이 일단 저거 한발씩이죠 일단 내가 맞을일일은 없어 이거 먼저 꺼야돼 지금 이거 아직도 쉬움나니도 못 깨 저도 쉬움나니도 진짜 쉬움나니도 깨는데 한달걸렸나? 아앗 이 싸움 되게 답답할거같은데? 오케이 한발씩 지금 깔짝깔짝 숟가락 사림바도 아니고 잠깐만 그러면은 조타시로 먼저 깨자 조타시 깨서 방어력 아 그 저거 이동능력 0 아 회피율 아 어차피 수리 빨리 되네 그러면은 어딜 깨야되지? 정확히 좋으려면은 이 드론을 부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쏴 내가 그럼 타이밍을 맞춰야돼 드론이 부숴지게 드론! 아 어차피 수리는 빨라 애들이 아 미사일 쏴야되나? 미사일 아까운데? 어차피 저 안죽어요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 하자 이게 나아 산소 부숴 어차피 저건 날 못죽여 그렇지 이렇게 그냥 동선을 크게 만들자 그 다음에 여기 그렇지 한 번만 더 때리면 돼 뭐 언젠간 터지겠죠 그니까 언젠간 터져 나는 안 터져 근데 그렇지 잘가 하시고 에너지 하나 일단 만들어놔야겠다 퀘스트 존 여기 있고 아직 이쪽이죠? 좀 더 갈 수 있어요 데이터 ключ 망가 なん 是 너 약 해 V 는 처